네. 여보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네. HLB. HLB요? 네. 매수가우 비중은요? 4만원에 30%요. 4만원에 30%요? 30% 네. HLB죠? 네. 뒤에 더 붙은 거 아니고? 네네. 아... 이것도 턱 밑이네요. 상황은...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... 네. 올라온 재료가 특히 호재성 재료라는 관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바이오 쪽의 어떤 시장의 흐름에 매기를 조금 불어넣으려고 HLB를 올려진 것 같은데... 네. 참 이런 종목이 제가 어떤 위치까지 홀딩하세요라고 하니까 참 얘기한 게 이게 거의 꿈이잖아요. 그렇죠?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회사의 어떤 바이오 쪽에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서 큰 이슈를 보고 성공을 거두어야 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죠.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?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도 보는 거고 거기에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. 일단은 저는 이거는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. 워낙 이거는 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력이 무조건적으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. 시세적인 부분들에서. 그래서 저는 한 번 좀 반응 줄 때 저는 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. 저는 이런 겹을 들고 계속 힘들어하고 하는 쪽은 별론 것 같아요. 단타로 접근하는 부분도 쉽지 않은데 들고 갔을 때 그 고통은 더 클 거라고 생각 들어서요. 저는 한 번 이 앞에 수급성에서 흐름에서 다시 4만 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다음에 올라올 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30% 같으면 줄이시면서 거기서 시세 작용해서 조금 약수익 정도로만 대응하셔가지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볼 때 수급상으로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. 이 앞에 있는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돈들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반응 줄 때 꼭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